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이슈입니다 어때 뭐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최근 들어서는 역시 부동산 시장에는 그래도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좀 살아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좀 거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심리 라든지 전망지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는 차가운 시기는 벗어났다 역시 날씨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죠 다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훈풍이 불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상하게 재건축 시장만큼은 얼어붙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서울에서도 가장 비싸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재건축 단지죠 특히나 이런 재건축 단지들에 뭐랄까요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이슈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원자재값 또 인건비 공사비 상승 이런 것들이 역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공사비 급등이 일어나면서 조합하고 시공사 간의 그런 분쟁들이 계속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등한 분양가 때문에 주택 수요들이 위축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높아진 가격들과 위축된 수요자들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위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우려 속 안에서 어떤 기회를 좀 포착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비씨와 함께 좀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 분야로 활동하고 계신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다가 오늘 조금 더 재건축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이 재건축 안에서도 재건축 재건축 얘기를 하면 다 강남재건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남재건축이 아닌 우리는 오늘 강북재건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북도 사실 지금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한 4천만원대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강북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서대문에 있는 홍재 3구역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도 지금 시공사 현대건설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공사비를 3.3제곱미터당 한 780만원 정도 올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20년도 계약했을 당시에 공사비를 보면 512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 53%가 올라가 버린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합원들 분양가는 원래 평균 보면 3.3제곱미터당 2300만원대 였는데 지금 한 2800만원대 정도 됐고요 또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김재림 변호사님이 방송하신 내용들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가의 쇼크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보니까 진짜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3천만원대에서 지금 4,25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정도가 올랐다고 하면 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지금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이거의 한 두 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건축 투자나 또는 재건축 사업장들의 일반 사업지들 이런 것들 보는 데 있어서 고민들이 많고 정말 재건축 시장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앞서서 홍재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홍재동이 아니라 여러분들 강국에서 좀 대표적인 지역들이 어딜까요 마용성이라고 불리잖아요 마용성 중에서 오늘 다뤄볼 곳은 옥수동인데 이 옥수동에서 서면 옛날에 악구정동이 보인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악구정동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한때는 가장 빈민촌으로 불릴 정도로 이 옥수동이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이 악구정동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한쪽은 부촌 한쪽은 빈민촌이었던 그런 곳에서 지금 변화되는 움직임 그리고 강북권에서 시세를 리딩하는 곳이 이 옥수동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대규모 중심으로 해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하면 실거래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권의 아파트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4개구에서 본다면 노도강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온기가 뻗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는 대흥동이라든지 아연동, 용광동 이런 한강하고 좀 접혀있는 곳이라든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 추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용산 같은 경우도 이촌동, 가장 부촌이잖아요 용산 중에서도 이촌동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동구는 어떤 곳이 가격을 리딩을 하냐라고 본다면 금호동과 옥수동인데 이 옥수동이라는 곳 자체에서 재건축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곳이 옥수동이에요 옥수동 지금 가장 주택가격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하는 곳이 압구정 현대아파트거든요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 그 뭐 도로, 보행로다든지 이런 다리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더 응봉동부터 해서 이 옥수동까지 굉장히 우수한 그런 녹지 공간도 형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비롯해서 우측에 보면은 가장 주성복합에서 가장 주택가격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성수동이 우측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좌측으로 보면 이것도 좀 만만치 않죠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한남동 용산구에 있는 한남동이 있습니다 옥수동은 전면에는 압구정동 좌측에는 한남뉴타운 우측에는 성수동 고급 주거지가 인접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강조망을 가진 알짜 지역에서 명품 주거단지가 탄생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런 입지가 갖고 있는 힘 그 다음에 입지가 갖고 있는 주택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수동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옥수동에 대해서 좀 여러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정지 도시와 정지